하나 하는 순간에 두 개 하면은 50만 원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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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동식기 아버지입니다. 저는 아랑입니다. 제 친구가 한국계의 빌계 2층 한국계의 스티브 잡스예요. 이 친구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럼 좋다. 내가 그럼 너의 회사는 구제해지겠다. 이래가지고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을이 이 친구는 그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오늘 진행해 주시는 분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권형경이라고 합니다. 연구원에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요? 저희는 기업의 서비스에 대해서 직접 공격을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방어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실제로 이제 제대로 방어가 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 발견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솔루션을 드리는 방향으로 좋은 해커입니다 어디 있는지 혹시 반갑습니다 말하 자 일단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제가 그 건강이 좀 우려돼서 운동을 좀 장려하기 위해서 왔는데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회사가 이렇게 막 엄청 큰 회사가 아닌다 보니까 말이 길어지십니다 얼마까지 가능하십니까 휴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아 편하게? 왜냐면 이 휴가는 풀업당 이제 한 10만원 정도 지급할 수 있지 않을까 지지를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도둑질 하러 온 거 아니고요 저희가 저는 좀 자신이 있어요 어떤 자신이냐면 아무도 그 100만원을 따가지 못할 거다 나는 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세 개째부터는 10만원씩 합시다 공정하게 해주시는 거죠 또 제 돈이 걸려있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오랜 친구지만 또 저 정자세 팔 이렇게 붙어야 하며 10개 하면 10개요 10개 끝까지 보여주시고 잠시만요 이게 좀 이상한데요 여기가 내가 꽉 조여줄게 하나 하면 휴가에 두 개 하면 50만원 자 아보잔 자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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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하게 해주시는 거죠 어휴 풀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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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왔어요 느낌왔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운동 좋아하십니까? 어 상상으로만 좋아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튜어리 한국의 윤주노 운동원이라고 합니다 24살 아 이거 11년 전이었는데 11년 전이요? 네 어? 잠깐만 지금 벌써 박스 완료했습니다 아 이 친구로서 역시 컴퓨터가 다 숙장 샀죠 이거 손가락 구상 안당했죠? 아 자 우리 친구한테 영상편지 아 사랑한다 가자 자 사장님으로 컴온 잘한다 둘 좋다 셋 넷 컴온 자 이제 이 집이 두 집이 치면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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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만 하면 2개를 쳐줄게요 원래 안되는 건데 수립할게요 알겠죠? 자 다 왔다 이제 하나씩 걸어보자 자 좋다 자 한 번 더 해보자 컴온 컴온 오케이 오케이 일곱 개 성공 컴온 다섯 자 좋다 자 한 번 더 해보자 컴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혹시 잠수님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티어리에서 패치 데이팅 무대를 맡고 있는 서민결업입니다 아 제가 느낌이 좋은 느낌으로 사람을 보는 사람이에요 느낌 좋으세요 물을 드실 때 형이 단백질통을 드신다는 거 금부에 있나요? 그럼요 운동 좀 하시나 보네 뷰티 알겠습니다 잘 봤다 잘 봤다 뭐 드세요? 아이프로틴 아이구 금부니다 야 끝났다 여자친구 있죠? 아니 없어요 그럼 미래 여자친구한테 여섯 분지 돈 벌어가지고 비트코인 사놓을 테니까 아 그럼 컴온 하나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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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자 둘 좋다 자 셋 좋다 자 숨 쉬고 넷 좋다 컴온 다섯 자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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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와 오줍다 저희 상이 못 맞으니까 이걸로 안될까요? 아니 내가 아래는 바팬티 모자이크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역시 프로젝트 봐 크으 여섯 개로 수많을 할게 와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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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신 거잖아요 그쵸? 아 점프 하나 점프 하나 점프 하나 하나 더 뛰어도 돼? 좀 안되지 일단 원래는 여기가 이제 보안상의 이슈로 원래 연구실 두 개 알파랑 베타 같은 경우에는 다 껴 있는데 요번에 촬영을 위해서 열어놓은 거 같거든요 진짜 원래 들어가면 안 돼요? 네 원래는 그런데 안 들어갈래? 위 왔어요 프로 위 왔어요 최소가 있어 최소 최소 다섯 개를 해야돼 최소 세 개를 해줄게 네 쇼 볼게요 네 최소 세 개 하고 네 개부터 10만 원 자 하나 좋다 둘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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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편정하면 돼 빨리 편정하면 돼 둘 컴온 셋 컴온 하나 더 하나 더 크랙 다 같이 같이 오케이 예 20만 원 내가 20만 원 줬다 아예 감사합니다 아프다니까 자 일단은 기대 희생입니다 그대의 이상으로 가볍기 때문에 제가 도와주기도 하고 할 줄 아시는 분 있어요? 아 여기 사진이 있어요? 네 들어올 만해요? 네 누구? 내가 봤을 땐 아닌데 멀리서 잠깐 볼게요 내가 봤을 땐 아닌데 추천해 주셨거든요 제가 몰라봤는데 일단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컨설팅팀이랑 그림의 컨텐츠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태양 장본이라고 합니다 태양? 반갑습니다 내가 이 친구를 몰라보다니 근데 이제 저는 더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이 해커 분들은 취약점을 잘 찾아내야죠 그쵸? 왜 자기보는 취약점은 처음으로 모를까요? 누가 봐도 모르겠는데 여자친구 있죠? 아 미래 여자친구한테 영상 편 젊고 이 돈은 내가 빼둘테니까 여행가자 하나 오 뭐야 둘 셋 오 지금인데 넷 다섯 야 좋았다 좋았다 자 10만 원 자 20만 원 야 40만 원이야 야 50만 원이야 우와 이게 뭐야 와 70 야 세 개만 나자 세 개만 세 개만 세 개만 와 아아아아악 야 야 80만 원 와 와 이거는 틀틀틀 보면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것 같은데 사실 탈 거라고 생각하는데 와 재수 씨 80만 원 줄 겁니다 네 보세요 아 고생하셨어요 네 자 여기는 저희 이제 회의실 테라 그리고 페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소규모로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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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70만 원이요? 가자 전략 캐릭터면은 지금 행정 쪽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성함이 유성경입니다 아 예예 원래는 2개의 50인데 하나에 50으로 내가 쇼브리치고 하나에 50이요? 네 언덕에 구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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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시고 됐습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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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잡았어요? 네 지금도 하고 계세요? 네 오우 오우 아 아니 괜찮으세요? 이따 그대 먹어 아 진짜 솔직하게 얘기할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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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니요 그거는 뭐 아니요 쿨하게 하는데 내가 무슨 톱봅을 썼다거나 누굴 누굴 부러졌다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명상금은 깨끗하게 넣어 오케이 칼같이 딱 명상이 곧 증거잖아 맞지 맞지 그러니까 네가 예상금액이 얼마야? 예상금액? 70? 아니 50? 50 정도가 현실적이지 않을까 오케이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수학을 잘해서 그런지 진짜 비슷하게 일단은 휴가는 8명 휴가는 8명? 휴가는 8명? 잠깐만 그러면 에이 뭐 알아서 하세요 한 번씩 안 되는지 아니면 우리 회사가 좀 그냥 네 지금 왔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까지 가고요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자 저희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시만 20? 아니 비슷하라 20? 아니 20? 20? 20? 20? 20? 20? 20? 20? 20? 하지 24?